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점을 잘 쳐 중국 황실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고 전해진 조선의 어떤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극배는 조선 성종임금 때 영의정을 지냈는데 세조임금 때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 대감의 아들이다. 이극배가 일고여덟 살 무렵 부친이 최시성을 가진 시골선비 한 사람을 독선생으로 모시고 와서는 그를 가르치게 했는데 선비는 호라비였다. 이극배 집에서는 여종 한 사람을 선택해 선비의 식사를 나르게 하는 등 수발을 도맡아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여종이 늘 최선비 주위에 있게 되었다. 호라비인 최선비는 그 여종에게 마음이 있어 외로운 밤이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체면도 체면인데다가 좀처럼 그럴듯한 기회를 얻지 못해 남모르게 몹시 애를 태웠다. 이극배는 최선비의 애타는 마음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 어랍쇼 여종도 최선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남녀의 하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하루는 슬쩍 훈장의 옆구리를 찔렀다. 훈장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시중되는 여종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듯한데 소생이 주선에 올릴까요? 넌 아직 어린데 어찌 그런 눈치를 다챘단 말이냐? 게다가 체면이 있지.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느냐? 선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겸연쩍어했다. 그러면서 외롭고 쓸쓸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하면서도 아쉬운 듯 입맛만 쩍쩍 다셨다. 소생이 생각하기에는 오래전에 상처하시고 혼자 사심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락만 하시면 제가 꽤를 조금 써볼까 합니다만 만약 문제가 되면 선비님은 모르는 채 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최선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미로 이극배는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가 여종이 일하는 부엌에서 은쟁반을 하나 몰래 훔쳐나왔다. 그런 다음 이것을 가지고 고방 안으로 들어가서 항아리 속에 담긴 재 밑에 깊숙이 넣어 숨겨두었다. 옛날에는 양잿물이나 빨랫비누가 없었기 때문에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재를 모아 잘 간수해 두었다가 빨래할 때 재를 물에 풀어 사용했다. 정승댁에서는 재를 모아서는 항아리 속에 담아 고방 안에 넣어두고 사용했는데 그 항아리 안의 재 가운데에 이극배가 은쟁반을 숨겼다. 그런 다음 선비에게로 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는 앞으로의 해결책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이튿날 집안에서는 은쟁반을 잃어버렸다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여종이 은쟁반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 마침내 여종은 그 벌로 매를 맞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되니 여종이 용하다는 점집으로 다니면서 점을 쳐보았지만 은쟁반을 찾을 수가 없었다. 걱정이 되어 여종이 울고 있을 때 이극배가 여종을 가만히 불러 귀띔해 주었다. 내가 그를 배우고 있는 선비님이 점을 매우 잘 친대. 점을 치면 백발백중 반드시 마친대. 그러니 울지만 말고 선비님에게 가서 점을 좀 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봐. 그런 다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이 말을 들은 여종은 눈이 번쩍 띄어 당장 최선비에게로 달려가 점을 쳐 은쟁반을 꼭 찾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최선비는 이극배와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시치미를 떼고 여러 번 사양하다가 넌지시 속삭였다. 내가 점을 치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으므로 밝은 대낮에는 곤란하다. 그러니 이따 밤이 깊은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다시 찾아오너라. 이 말을 들은 여종은 평소 최선비가 자기에게 은근한 정을 품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으므로 곧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게다가 몇 해 전에 상처하고 혼자 사는 호랍이라는 것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서 자기도 은근히 마음에 있던 터였다. 여종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까지 단정하게 갈아입고는 밤이 깊은 뒤에 선비의 처소로 찾아갔다. 여종은 선비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리고 앉아 은쟁반을 꼭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이때 최선비가 여종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품에 안으면서 속삭였다. 은쟁반은 반드시 찾아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선비는 여종을 안고 누워 깊은 정을 나누었다. 그러고는 옷을 입고 앉아 산통을 가지고 점치는 흉내를 몇 번 내고는 일러주었다. 이에 여종은 곧바로 달려가 항아리 속에서 은쟁반을 찾아냈다. 여종은 그렇게도 걱정했던 은쟁반을 찾았고 또 평소에 사모하던 선비와 인연을 맺은 것이 너무 좋아서 이날 밤 다시 선비의 품에 안겨서 감격스럽고 황홀한 밤을 보내고는 새벽에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나갔다. 여종은 너무 좋아서 이극배가 비밀로 하라고 한 당부를 깜빡 잊고 마님에게 가서 떠벌렸다. 마님, 도련님을 가르치는 선비 어른이 점을 쳐서 은쟁반을 찾았습니다. 마님은 여종의 말이 너무 뜻밖이라 어리둥절해하다가 기이한 일이라고 하며 감탄했다. 이날 밤 이 얘기를 남편 이인손 대감에게 하니 대감도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중국에서 황제가 옥세를 분실하여 대소동이 일어났다. 중국의 여러 역술가가 점을 쳐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점 잘 치는 역술인이 있으면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사신이 왔다. 이에 세조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우리나라에 좋은 역술인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 말을 듣고 이인손 대감이 아랬다. 전하, 신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비가 점을 매우 잘 치옵나이다. 그러자 임금이 그 선비를 중국에 보낼 수 있게 주선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최선비는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극배를 보고는 중국까지 불려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걱정했다. 이 말을 들은 이극배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매우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생의 계책을 들으십시오. 지금 중국은 태평성세니 옥세를 훔친 사람은 분명히 자금성 내부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소생이 지금부터 꾸미는 계획대로 하시면 반드시 옥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오니 잘 들으소서. 그런 다음 이극배는 중국에 가서 행할 계책을 최선비에게 자세히 일러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선비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는 이극배가 시킨 대로 황제에게 아랬다. 먼 길을 왔으므로 열흘간 관세음보살림에게 기도하게 해주소서. 하고는 열흘간의 여유를 얻었다. 그리고 열흘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 후에 다시 황제에게 아뢰었다. 신이 점을 치니 조선에 있는 신의 집에 오늘 아침 화재가 발생하였사옵니다. 마음이 번거로워 그러니 조금 더 여유를 주셔야 하겠나이다. 이 말에 황제가 의심을 품고 급히 조선으로 날센 군사를 파견하여 알아보게 하니 다녀온 군사가 아뢰는데 정확하게 그날에 시골 선비의 집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최선비가 중국으로 오기 전에 이극배와 말을 맞추어 놓았고 이극배가 하인을 데리고 그날 선비 집에 가서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감탄하며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주겠다고 말했다. 최선비가 궁중에 있으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고 살펴보니 시골집 화재 사건 이후 도선에서 온 약술이니 잠을 귀신같이 쳐서 아무리 숨겨놓아도 반드시 찾아내고 만다 라는 소문이 금방 중국 전역에 쫙 퍼졌다. 이때부터 최선비는 일부러 매일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방 안에 앉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웬 여인이 문 밖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선비는 이극배의 계책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무슨 사연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다. 샛내는 궁중에서 이르라는 궁녀 암흑에입니다. 그 옥새를 소인이 훔쳐서 궁궐 후원 연못에 던졌습니다. 필시 대인께서 점을 쳐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제발 제 이름만 숨겨주시면 크게 살해하겠습니다. 옥새 관리인과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하려고 옥새를 훔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선비는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선처하겠으니 물러가 있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안심시켜 돌려보냈다. 이튿날 최선비는 황제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신, 점괴를 얻었나이다. 사람들을 동원해 후원 연못에 물을 퍼보시옵소서. 옥새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옵니다. 이 말에 황제가 즉시 명령하여 연못에 물을 퍼내게 하니 과연 연못 속에서 옥새가 나왔다. 이에 선비는 다시 아뢰었다. 이렇게 해서 옥새 훔친 여인을 숨겨주었다. 이날 밤 간밤에 왔던 그 여인이 다시 문 밖에 나타났다. 그녀는 고맙다고 살해한 다음 많은 보물을 두고 갔다. 이어 황제도 큰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 칭찬했는데 잔치 자리에서 선비는 황제 앞에 나아가 엎드려 아뢰었다. 황제 폐하, 소인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기력을 소모하여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천하의 명령을 내려 신에게 점을 쳐달라고 청탁하는 일을 금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최선비는 황제의 명령으로 더는 점을 치지 않아도 되었다. 최선비는 한양으로 돌아와서도 기력이 닿아여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다고 선포했다. 최선비는 십여 년 후 이극배가 과거에 장원급제한 후에 여종을 면천시켜서는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고향에 가서는 중국에서 사례로 받아온 보물을 팔아 많은 전답을 사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 뿐인가? 늙은 나이에 여종에게 세장가를 가서는 손자, 손녀 같은 아들딸을 낳으면서 한평생 잘 살았다. 그러나 소년 이극배의 계책으로 거짓으로 꾸며 점을 쳤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두 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세 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